여러분 안녕하세요. 부부입니다. 오늘 2월 26일은 부부채널 1주년입니다. 그동안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의 마음으로 부부채널 돌잔치 이벤트를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께 이 가르칭을 드리겠습니다. 그럼 음모 방법을 설명해드릴게요. 먼저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자가 안되면 당첨됐을 때 메시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. 지금 바로바로 구독해주세요. 이미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하지 마시고 응모하시면 됩니다. 구독하셨나요?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. 돌잔치 때 꼭 하는게 뭘까요? 네, 돌잔치입니다. 팔찌, 스티커, 돈, 쥐, 장난감 중 이 고양이가 어느 것을 먼저 만질지 예측해서 댓글에 적어주세요. 근무 기간은 지금부터 3월 6일 일요일 오후 12시까지고요. 3월 8일 화요일 오후 8시에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. 많은 음모를 기다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 또 만나요.